청주 주택가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한 40대가 중태에 빠졌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직장 동료의 음주운전을 말리다가 변을 당했습니다. 보도에 이재욱 기자입니다. 새벽시간 청주의 한 주택가 주차장으로 하얀색 승용차가 들어서더니 굉음과 함께 원을 그리며 뒤로 급발진합니다. 차량 운전석 문에 치인 만살 김모 여인은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습니다. 가해 차량은 10미터가량을 무서운 속도로 후진한 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. 경찰에 붙잡힌 뺑소니 피의자는 중태에 빠진 김여인의 직장 동료 45살 신모 여인. 술을 함께 마신 뒤 10여인이 음주운전을 계속하려 하자 김여인이 말리다. 차량 문이 열린 상태에서 후진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. 피해자가 운전을 말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그 직후에 갑자기 차가 회전을 하면서 음주 측정 결과 심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육박하는 0.08%였습니다. 심여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심여인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과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